네, 일단 포스코 얘기 오늘 나눠볼 텐데요. 주주 환원 정책에 해당되죠. 연결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좀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성주영 기자가 관련 이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결산 배당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에 공시를 통해서 작년 결산 배당을 공시를 했습니다. 보통 주 한 주당 5천 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을 했는데요. 포스코는 대표적으로 분기에 배당을 하는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분기별로 배당을 했었는데 작년 1분기에는 3천 원, 2분기에는 4천 원, 그리고 3분기에는 5천 원 이렇게 분기 배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 배당으로 5천 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스코의 2021년 배당금은 한 주당 1만 7천 원이 됐습니다. 배당 총액 전체로 따지면 한 1조 3천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인데요. 포스코의 작년 연결 지배 지분 순이익은 6조 6,17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포스코의 배당 성향은 약 2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포스코는 지난 2020년에 연결 배당 성향 30% 수준을 유지하겠다, 2022년까지요. 이렇게 밝혀왔는데 그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갸우뚱하면서도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작년에 최대 실적 나왔잖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는 작년에 창사 이래 매출이 70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 원대, 아주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이 76조 3,32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9조 2,380억 원, 순이익은 7조 1,9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역대 최대치인데요. 지금 화면에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의 실적 추이를 보시고 계시는데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또 영업이익률 자체가 두 자릿수입니다. 12%대의 영업이익률, 아주 양호한 그런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10년 만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년 만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철강 생산 양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폭의 이익 개선에 성공을 한 겁니다. 또 중국이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철강 생산을 조금 줄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포스코 입장에서는 가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주들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이 배당 결정 내리기 3주 전 1월 초에 서한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최 회장이 배당 성향 30% 유지하겠다,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1월 초 정도면 호 실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시점일 것 같고. 맞습니다. 이미 작년 3분기까지의 실적만으로도 포스코가 2021년에는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겠구나, 이렇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 회장이 주주들한테 서한을 발송한 1월 5일, 1월 초만 하더라도 일단은 완벽한 실적 숫자가 계산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2021년에 어느 정도 잠정적인 실적이 내부적으로는 계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렇다면 예상에 대해서, 호실적, 사상 최대의 실적에 대한 예상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굳어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만 1월 초 주주 서한을 발송한 이 시기는 이미 결산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은 이미 지나간 뒤였기 때문에 주주 서한을 보고 내가 배당을 받겠다 싶어서 투자하는 건 사실은 조금 약간 말이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시점에도 최종호 회장은 직접적으로 배당 성향을 30%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나중에 주주들이 불과 3주 만에 결산 배당 나온 걸 보니까 그거에 못 미치니까 좀 화가 날 수 있는, 분노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포스코가 이렇게 30% 배당 성향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작년에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배당 성향 30%를 맞추려면 한 2만 8천 원 정도의 배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한 연간 1만 원에서 그 정도, 1만 원 안팎의 8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연간 배당액을 지불하던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게 사실 지금 1만 7천 원만 해도 역대 최대의 배당이거든요, 1만 7천 원도. 그런데 이걸 2만 8천 원까지 한 번에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걸 유지하기가, 지속적으로 그런 배당을 유지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포스코의 배당 약속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측에서도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랬더니 일단은 2020년 1월에 포스코에서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개년 동안의 중기 배당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지배 지분 연결 순이익 기준 배당 성향 30%를 목표로 일단은 잡았고요. 거기에다가 세 가지의 부연 설명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포스코 쪽에서는 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보면 지배 지분 연결 순이익을 산정할 때 현금 유출이 없는 일회성 비용을 조정해서 반영한다라는 부분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결산 배당은 중기 경영 계획, 배당 수익률, 현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주주들은 사실 숫자만 보기 때문에 배당 성향 30% 하겠구나, 이렇게만 보는데 포스코에서는 저런 세부적인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붙였고, 그런 것들이 감안됐을 때는 이것들이 그렇게 무리한 결정이 아니다. 이번 결정 자체가 이런 설명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요. 포스코의 배당 성향을 조금 다시 한번 그래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보라색 숫자는 연결 배당 성향, 우리가 흔히 아는 연결 순이익을 가지고 연결 배당 성향을 계산한 것이고요. 파란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일회성 비용을 반영한, 조정한 그런 조정 배당 성향을 계산한 수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연결 배당 성향은 지금 2018년, 19년, 20년, 3개 년 계속 낮아지는 그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조정 배당 성향으로 보자면 지금 오히려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주주들이 보는 가장 쉽게 접하는 실적 부분에서의 순이익의 수치와 또 포스코에서 말하고 있는 지배 지분 연결 순이익에서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조정된 배당 성향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도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포스코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더라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특히나 요즘은 물적 분할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 때문에 예민해져 있고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이해해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의 자유상장 안 한다는 약속, 과연 이건 또 지킬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 내 포스코 주주 게시판에는 배당 관련한 불만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배당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기다, 이건 어디에 고발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고요. 집단 소송으로 가자, 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과 3주 전에 이런 주주 서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포스코가 얼마 전에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점에 대해서도 이게 나중에 회사 사정에 따라서 또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결론적으로 포스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ESG 경영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포스코가 공시, 공정 공시를 통해서 중기 배당 정책을 발표했고 또 올해 1월에도 재차 주주 환원 정책을 다시 얘기하면서 중기 배당 정책을 유지할 거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공정 공시를 했는데요. 이 공시 내용을 어긴 것으로 만약에 간주가 된다면 불성실 공시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는데.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기 경영 계획이나 배당 수익률, 현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지배 지분 연결 순이익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일단은 거래소나 혹은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당 건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검토는 진행 중인데요. 거래소에서도 해당 부문의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법적으로 딱 어떤 규정을 적용시켜서 제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시의 문제가 없었다면 개별 기업과 결국은 주주 간의 문제로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텐데 일단 공시상으로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도 크게 과연 이게 실익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한 기업과 주주 간의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도 이런 것들을 실익이 크지 않다. 주주가 이걸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회사와 주주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회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부적인 조건들도 충분히 주주들한테 전달이 갈 수 있게 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근은 ESG 경영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 약간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사례는 최대한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기업과 주주 간의 좀 더 투명한 의사구조,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해서 관련해서 철광제들, 철광 관련 상장사들, 주가 최근에 상승 국면이 있었는데 포스코는 오늘 지금 시장의 하락 국면과 함께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인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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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